국내 자동차 업계의 위상이 높아지며 자동차 부품업계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가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선 8개 기업이 참가해 상담액 8,362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상담을 이어오며 계약을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했던 자동차 부품업체로 함께 가보시죠. 연료펌프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도내 한 업체. 연료펌프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연료를 앞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를 타는 동안 크게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부품으로 러시아나 중동 등 한국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시장을 주무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코로나19 등 해외 바이어들과의 만남이 쉽지 않아 새로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중 한국무역협회의 지원을 받아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의 최신 흐름과 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아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바이어가 한 100여 팀 정도는 만났었고 그중에서 한 20에서 30팀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저희 공장까지도 방문하고 가셨던 바이어가 두 팀 있었고요. 지난달 열린 독일 프랑크프루트 자동차 부품 박람회엔 도내 중소기업 8개사가 참가해 151건, 8,36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동식 오일펌프, 전기차 2차전지 부품 등의 품목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는 현지 부스 설치와 운영은 물론이고 부스 방문 바이어와의 통역과 상담, 물류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총 8개 기업이 전시에 참가해서 151건의 상담 건수와 약 8,3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 한 25% 정도는 지금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고요. 향후 두바이나 상해와 같은 해외 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지위 양상으로 국내 부품업체들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번 전시회 참가가 도내 기업들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가운데 하나인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